안녕하세요 루나틱 사이클링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저녁 성수의 한 공간에서 100% 고글을 사랑하고 주변에 알리는 약 30명의 인플루언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사 주제는 바로 100% 믿업 19년 이후 정말 오랜만에 열린 100% 믿업은 오늘도 역시 본과 우리를 통해 이런 저런 걸 해주세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저 감사의 의미를 담아 약간의 핑거푸드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 물론 마지막에 럭키 드로우 추첨은 빼먹을 수 없는 꿀잼 포인트죠 100% 고글을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세요? 100%? 영어로 하면 100%가 공식 명칭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100%라 불러주길 원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발표에서는 곧 다음 달에 있을 신규 고글 런칭 소식과 함께 간단한 100% 고글의 라인업과 특징 소개가 있었구요 하이퍼, 픽폴라, 그리고 포토크로믹 변색까지 각 렌즈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100%는 눈부신 맑은 날씨에도 도로의 장애물이나 사람 자전거 등의 명토차를 확실히 해주는 특수 처리된 하이퍼렌즈 빛 반사로 보기 힘든 부분도 잘 볼 수 있게 평강 처리된 픽폴라렌즈 그리고 라이더가 정말 애용하는 렌즈죠 4회선 정도에 따라 렌즈의 밝기가 변하는 변색 렌즈까지 100%는 프레임만 예쁜게 아니라 고글렌즈의 기술력까지 상당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럭키드로우 시간 아니 세상에 처음부터 위스키가 나오네요 와 진짜 저건 받고 싶었지만 다른 분이 가져가셨구요 네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갑니다 원래 뽑기에는 조용이 없어요 이후 화려하게 차려진 케이터링에서 맛난 음식들 집어서 3355 모여 그동안 못했던 근황 이야기 올해 어떤 대회를 나갈지 등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다를 떨고 왔습니다 참 그리고 몇몇 분들에게 100% 고글을 왜 좋아하는지 여쭤봤는데요 초경량! 그리고 밀착이지 말대서 반지가 좋아요 얼굴이 제일 잘 어울리고요 연아가 보는데 얼굴이 다가워요 어떤 세멘과 매치해도 잘 어울려요 끄는 이유? 예뻐서? 고글의 패션입니다 오늘 멋진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업에서 만난 분들 다들 반가웠어요